심장을 콩콩콩 뛰게 만드는 달콩이 달콩이입니다 이거 뭐예요? 네? 뭐 그리신 거예요? 알아서 뭐 하시기요? 아 멋있어가지고 아 멋있어서? 아 그럼 또 얘기가 다르니까? 아 이거 뭐 글씨 좀 써봤어요?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때 되게 다들 어색했는데 형이랑 우영이 형님이랑 같이 분위기 풀어가지고 나는 되게 한결 편해졌던 것 같아 응 콩마 찍고 다 콩마 찍고 다 콩마 찍고 다 목표들을 적어 콩만 잡고 서 있는 시간은 버려 우영아 한 번 해줘야지 그거 우영이 때문에 저도요 콩마 찍고 다 목표들을 적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콩마 찍고 다 목표들을 적어 콩마 찍고 다 목표들을 적어 아 이거 잘한다 응 콩만 잡고 서 있는 시간은 버려 나중에 랩 콜라보 무대 있으면 너 나와라 되게 형도 좋아하고 진짜 친해 둘이 통화를 맨날 한다니까 진짜 맨날 통화해 왜 전화하셨어요? 아 창민 씨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했어요 보고 싶었어요? 네네네네 창민이 뭐예요? 창민이 왔다 창민이 아니지 니 카톡이니까 그냥 왜 한거지? 니 전화하니까 네